좋아요 구독 많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사는 인권강사 홍원표라 그럽니다 오늘 영화동에 뽀빠이 감자탕이라는 식당을 잠깐 왔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한번 점검을 좀 해 볼게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단차가 짧아서 경사루가 조금 불편했구요 올라가면서 문을 밀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일찍 바로 탁자로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감자탕을 시켜서 먹었거든요 감자탕 맛이 정말 좋았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3cm의 턱이 있어서 한 3m 정도에서 최고 올라가면 아주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턱에서 시작하면 좀 힘이 드네요 입식으로 돼서 탁자도 좋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점심을 먹고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롯데리아를 잠깐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안의 내부가 굉장히 깨끗했구요 메뉴 역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커피 맛도 참 좋았구요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고 나왔습니다 경사루가 웬만하구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피자스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의점이 괜찮은지 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자 가보겠습니다 공격하게 보겠습니다 공격하게 보겠습니다 공격하게 보겠습니다 공격하게 보겠습니다 고객님 tari킹을 합니다 돌아오면서도 타이빙이 폐다리아에서 세면으로 고기만 약 2-3cm 정도 깔아주시면 비자스쿨에 잠깐 들렸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톤이 조금 있어서 타이로 자체가 조금 미끄러워서 그게 좀 아쉽고요. 안에 들어가서는 내부 공간도 깨끗하고 배달이나 주문 들어가서 바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. 거기서 직접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목이 말라서 코사마트에 들렀어요. 경사로가 좀 가파라서 수동일치어로는 조금 무리가 좀 있고요.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넓고요. 안에 전동일치어나 스쿼터가 휘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.